제부와 빛마다 customers 하고는 crisp 라허아 안녕하세요 화이런입니다 오늘 드디어 제 왁킹팀 카타르시스가 와킹행사를 여는 날이... 어? 오늘 저희 팀 카타르시스가 와킹행사를 여는 날이에요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저기요 저기요 제발 저기요 제발 제 브이로그에 출라 아.. 저기요? 그래서 저희 팀이 지금 잠도 못자고 새벽까지 열심히 준비해서 지금 아침부터 이 행사장에 왔는데 오늘 행사가 잘 마무리되길 바라며 한번 행사 현장으로 가보시죠! 이렇게 선수 포스터도 다 붙이면서 작업하고 있고 곧 오실 텐데 기대됩니다 참가자분들 관람자분들 어? 네? 고생했다 고생 열심히 준비 중인 친구들 왜 가르세요? 야 오늘 16강이다 여러분 이제 고댕사 시작인데 어떤지 한마디씩 해주세요 나 뭐 해야 되지? 야 나 하지 말라고 축구팀 데뷔했습니다 협찬해주신 아조바이아조분들 감사합니다 하이루 화이팅 하이루 화이팅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.. 다 관람이시거든? 관람 많이 접으면 모델이거든요 하이루 화이팅 하이루 화이팅 accountability 여기서부터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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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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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 행사라 부족한 점도 많았고 크고 작은 실수도 있었지만 참가자 관람자분들께서 즐겁게 참여해주셔서 너무너무 뿌듯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. 또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 배틀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분위기인지 영상으로나마 간접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럼 저는 볼투를 기획하며 내년에 다시 브이로그를 찍어볼 테니까 그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관람 많이 와주세요.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만나요.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